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부학 실습 대통령과 관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를 다룰 때 전공의와 교수들 그리고 전문의 사이에 소위 도제로 연결된 제자와 서성관계를 전혀 이분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놓는 정책마다 전공의 복귀 정책마다 다 헛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사분 외과의사가 여러분들 소위 인술 외과 수술을 어떻게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하게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어제 교육질 저하 없다는 영혼 없는 관리들이란 글을 보고 한 의사분께서 외과의사분께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이 D라는 분입니다. 한 분이 글을 남겼네요. 이런 글들이 주요 신문사슬에 올려진다면 국민들이 읽고 말도 안 되는 의과대학 정원에 크게 반대할 텐데 관심 없이 묻혀지는 게 안타까운 귀한 글입니다. 이렇게 글의 가치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의술이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 의과대학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왜 대형광당에 여러분들 다 몰아넣고 사법고시 준비처럼 강의를 통해서 의술이 전수가 될 수 없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복부수술 때문에 장유착이 발생해서 장마비가 생기고 장의 피까지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돼서 언급으로 소장 절제를 한 환자를 방금 전에 봤습니다.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유착된 장사일을 방리 아마 떼어놓는 이런 뜻이죠. 이때 어느 정도로 칼을 넣어서 장사일을 갈라야 하는가는 순전히 몸으로 익힌 감각으로 합니다. 이걸 서툴게 하면 수술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미시하게 뚫린 곳으로 장의 내용물이 새어나와서 복망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외과 수련을 받으면서 이런 감각을 익히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부학 실습 때 익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칼로 절개하고 만지면서 장기들과 그 주변 조직들의 두께, 체계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환자체행에 따른 지방조직의 분포, 그러면서 달라지는 장기와 중요 구조물들의 깊이 등을 몸으로 익히고 새겨넣는 과정이 해부학 실습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세상에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 체험하면서 직접 이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부학 실습 시간에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 알 수가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왜? 그분들은 모두 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한 종류의 지식에 세상에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소위 손의 감각 같은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를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제가 본가 1학년 해부학 실습을 했을 때 저희 조 시신의 복부 장기 유착이 너무 심해서 다른 조보다 훨씬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장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과거의 수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과거의 수술 기왕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의 유착 때문에 먼 훗날에 의료적인 시술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든 것이라 금방 감이 잡혔습니다. 이런 감을 실제 적용하면 복부 수술을 받은 분들을 대장 내시경 할 때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거나 억지로 늦다 본 위보다 훨씬 얇은 대장의 벽이 손상돼서 복마인염이 발생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대비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시경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고로 복강 안에 피가 가득 찬 환자를 응급 수술할 때 제가 해부학 실습 때 본 시신처럼 장유착이 심한 상태라면 의사는 지금까지 의대생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몸에 저절로 섬여든 감각으로 장사일을 방리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출혈점을 찾으며 문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해부학은 그저 대충 멀리 시신 보고 부족하면 시청각 자료로 보충하고 시험 때는 책 보고 달달 외우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경험하면서 의사들이 이런 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 검토하는 서류와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학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현직 외과의사로 계신 분이 의학 교육의 본질이란 것 소위 의사들의 의술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축적돼가지고 몸과 마음에 체화돼가지고 환자를 살리게 하는 것인지를 외과의사 측면에서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소위 테신 난리하고 사이언티픽 난리지 사이언티픽 난리지의 큰 차이입니다.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제의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좀 될 전수가 되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노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만나면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명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건지죠. 한 사람의 명의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책을 많이 쓰지 않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한 100권 이상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럼 그게 수련 과정이거든요. 한참 여러분 글을 쓸 때는 타핑망 딱 잡으면 A4 용지 두 장 세 장으로 목차를 그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목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책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뭔가 하니까 외과의사가 이야기하는 테신 난리지의 암묵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책이 여러분들 100권 200권 정도 이런 책을 쓰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쓰는 여러분들 책을 조직하는 책을 집필하는 그러니까 책 앞에 이런 목차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인이 체바해가 이런 체덕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과의사가 여러분들 소위 그 의술 그리고 외과의사 외에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수술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젊은 날에 사상적으로 가장 많은 인상을 받았던 프리디폰 하얘기라는 그런 사회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의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주로 좌파들 좌익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과학적 지식 위에 세상을 해체하고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를 망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얘기 이야기했던 암묵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분명히 구분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뭘 갖게 되는가 하니까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암묵적 지식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들 관리들이라더라도 의료계의 인사들이 갖고 있는 테스인 날리지의 암묵적 지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로 잘 들으면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 쓴 거립니다. 이거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종사해온 사람들은 이 외과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박에. 공 박사님 책을 어떻게 씁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 책을 쓰는 스킬이란 것은 수백 건의 책을 쓰면서 최하 최적 되는 겁니다. 본인의 노하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에 늘어난 인원은 대강당에 몰아넣고 강의하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습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주 글을 올리시는 지방에서 필수 의료가에 계시는 의사분입니다. 가장 이런 빼앗은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에 살게 되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사태는 야만의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통한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사의 한계 한국인의 뱃속을 이번에 본 겁니다. 한 번은 선거에서 봤고 이번은 의료사태에서 보는 겁니다. 야만의 나라인 겁니다. 이성 논리 합리 과학 정거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닥치고 뭡니까 우리식으로 해라 이야기. 닥치고 깔아뭉개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 그게 조선인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만의 나라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년 수십 년을 교수로 의사로 학자로 있는 진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평생 주사기 하나 청진기 하나 의학사적 하나는커녕 한 시간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보지 않은 탁상무리 경제문과 공무원이 자기 뇌피셜로 교육질에 저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전문가입니까 정부 공무원이 대단한 천재라 안 해보고도 의자에 앉았다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개한 후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관료주의고 권위주의 나라입니다. 의료사태를 통해 발생하는 많은 그런 문제점 외에 제가 이번에 목도한 것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어마어마 미개하다는 겁니다.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과학이라든지 정거물에 대한 존중 전문가들의 쉽게 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의료계획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런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영구집권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화려한 좌파적 정책들을 다 실험에 옮길 겁니다. 그리고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에 열광할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본인 문제가 돼 가지고 큰일 났구나 본인이 그렇게 깨우치기 전에는 의료사태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기본수당 별것을 다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냥 흔하게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길이 저는 그냥 왜 여러분들 한 분야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길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경고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을 수가 있을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식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 참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캐나다의 20대 성교사들 여성분들이 한 60%로 많았습니다. 이 성교사들이 구한말에 와서 뭘 했는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한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이름 없이 삐뚤 없이 공병호 연구소에서 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여유가 있고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한 번 권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 다시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